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스터 신작 2개의 PB영상과 간단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포켓몬스터 공식 트위터에 새로운 PB가 공개됩니다. 포켓몬스터 노르라 포켓몬 마스터는 총 11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월 13일부터 방영 예정입니다. 내용은 포켓몬 마스터라는 미지의 꿈으로 향하는 지우와 피카츄의 모험 이야기, 여행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슬이와 웅이의 재등장, 그리고 로켓단의 등장, 영혼의 라리벌이었던 오바람도 등장합니다. 포켓몬스터 노르라 포켓몬 마스터는 지우와 피카츄의 이야기의 최종장으로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으로는 1997년 4월, 지우와 파트너인 피카츄는 태초마을에서 여행을 떠나 포켓몬스터의 세계로의 발을 디뎠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만나 배틀하는 가운데 지우가 계속 변함없이 목표로 해온 것은 동경의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것이라는 게 공식 설명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포켓몬스터 W를 제외한 모든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감독했던 유야마 쿠니이코가 복귀하여 다시 맞게 되는 작품이며 지우의 마지막 이야기인 만큼 로켓단의 수장, 비즈기와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인지 포켓몬 마스터가 무엇인지 나오게 될 것인지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리즈인 포켓몬스터 2023은 새로운 여주인공 리코와 남주인공 로이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번 9세대의 메인 스타터 포켓몬은 나오하, 뜨아거, 꾸악스라는 포켓몬이며 첫 장면엔 꼬부기, 부케임, 리아코, 시코리타, 뚜구리, 나물빼미 등 반가운 포켓몬들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인 레쿠자가 등장하는데 검은색상의 레쿠자라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 두 신작의 피비와 간단 정보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